짜잔! 연예인들이 먹는 고구마! 올클! 이게 뭔지 알아? 고구마야 고구마! 짜잔! 올클이가 요즘 장이 너무 안 좋고 이것저것 물어뜯는 습관이 생겨가지고요. 고구마나 오이가 고양이한테 좋다고 들어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연예인들이 먹는다는 고구마를 받아왔는데요. 제일 첫바로 올클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올클!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! 짜잔! 연예인들이 먹는 고구마! 연예인들이 먹는 고구마야? 생긴 거는 그냥 일반 고구마인데? 올클이는 연예인이니까! 일단 한 개를 먼저 삶아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가 맛있게 삶아지고 있습니다. 잘 이거는 찍으러 가볼까요? 잘 안되고 싶어. 아이잉. 유아윽. 갑자기 사료를 먹는 올클. 야이잉. 으으으응. 올클이가 드디어 고구마를 먹습니다. 맛있어 맛있지? 그거 먹고 장 건강해지렴 너도 이제 달콤한 맛을 알게 된 거야